베트남에 여행하기 좋은 곳 많고 많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무이네입니다. 무이네는 호치민 나트랑과 가까워 같이 여행 다녀오기 좋은 곳인데요. 액티비티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만족 보장합니다. 화이트 샌드는 투명한 흰 모래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사막이에요. 푸른 하늘과 호수 반짝이는 모래알은 보기만 해도 멋있고 사륜 구동 바이크를 타고 가파른 모래 언덕을 달리면 짜릿하고 색다른 스피드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고 생각보다 신나니 꼭 경험해보세요. 레드 샌듀는 붉은빛 모래로 이루어진 곳이에요. 화이트 샌드와는 다른 느낌을 주는 곳이죠. 레드 샌듀에서는 어릴 적 타던 눈썰매가 생각나는 아니 그보다 더 재미있는 모래썰매를 탈 수 있어요. 다시 오르는 게 조금은 힘들지만 그 정도는 100번 할 수 있을 만큼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정의 샘은 무이네에서 가장 핫한 곳이에요. 사막에 온 듯한 절경과 아마존을 연상시키는 밀림 거기에 해변까지 다양한 자연이 공존합니다. 요정의 샘에는 어디서 찍어도 인생샷이 되는 마법이 있습니다. 개울을 따라 붉은 바위 협곡 사이사이를 산책도 하고 사진도 많이 많이 찍어보세요. 색다른 베트남을 여행하고 싶다면 무인의 여행 어떠세요?